이거 횟수는 보고 사셨습니까? 제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구입은 절대 환불이 불가하니 이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? 고샨키! 50만원인데? 오, 졸라 비싼거 스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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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이거 최고다 가자 이 새끼들 야! 나 간다 아... 그래도 빤세 챙겨왔다 와, 더 내려갔네 딱 찾아 이걸 먹었으니 뭐 나는 이제 아쉬울게 없죠 파인은 어떻게 가리나요? 무스팩트에 봐야돼? 인소수 땅 어? 내꺼 차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아 샹꺼들 더 빗살 파는거 봐 수술 도구 아, 신기하다 뭔가 서바이벌 키트 이거 아 아 아 1회 남았어 개같은거 이씨 넌 가서 넌 되져라 이 새끼야 길가다가 돌 밟아가지고 바로 뇌전탕 해서 뒤, 뒤고 두개 걸었지 깨져가서 뒤질거야 15개 팔아먹는거야 와 이 새끼 개씹장아치네 이 새끼 야 일부러 한번밖에 안 해가지고 이거 지가 14번 쓴 다음에 한개씩 다 모아가지고 팔아먹는거 아냐 와 개새끼네 진짜 양아 양심이 없네 악질이네 개악질이 아 양아채 당했어 누가 샀어 야 나 내가 미안해 나도 당했어 우리 다 당하는거야 개놈새끼 조심해라 이제 6,000원에 올라오겠네 아 어쩐지 사더라 9,000원에 한 1회가 뭐야 이러면서 아니 4,000원이면 15방을 쓰는거를 1회에 1회에 9,000원을 쓴다고? 서바이벌 키트 이거 아아 아 1회 남았어 아 이 개같은 놈 이씨 넌 가서 넌 돼져라 이 새끼야 길가다가 돌 밟아가지고 바로 내전타고 나서 뒤구 두개 걸지 깨져가기실거야 팔아먹는거야 와 이새끼 개씸양아치네 이새끼 누가 속냐 저거 돈을 많이 썼으니 돈을 버려야겠죠 어 샀다 개꿀 개꿀 기다리면 이런거 나온다니까 어? 여러분들 이게 돈 버는거에요 한번 이렇게 사면 3만원 버는거에요 3만원 안그래? 3만원 버는거라니까 지금 이게 본게임이지 가자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돼 이렇게 앉아서 5만원씩 벌어야돼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산 다음에 대파도 돼요 이득을 모으있으니까 더 웃기다고? 근데 여러분 이런 게임의 맹점이 뭔줄 알아요? 되게 시장경제에 활성화 잘 되어있을거 같잖아요 활성화는 되어있는데 디테일하지 않아 막 주가 조작이 될 수준이야 사실 단순한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점매석이 된다는거지 굉장히 이제 빈틈이 많은 게임이지 악질 아 여기 사격장 재밌네 CMS 다 쓰고 가네 팔아겠다 와 4번 치료했어 CMS 안 들고갔으면 그냥 X될 뻔 서바이벌 피크 이거 아아 아 이거 남았어 아 이 개같은 놈 이씨 넌 돼져라 이 새끼야 길가다가 불갈봐가지고 바로 레전드 타고 뒤국장으로 뒤국장으로 깨져가서 뒤질거야 15개 팔아먹는거야 그래 누가 속을 해? 누가 속을 하시네 이 새끼 야가지 처음 만나보냐고 멍청아 75,000원 75,000원 아니야? 헐 바버들 떼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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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만원 벌었다 7만원 손해보고 만원 벌었네 아 당했네 야 싼거는 항상 나자가 있어 자강금 2,5009 어? 설마? 아싸 아하하하하하 너도 당했니? 나도 당했어 내가 일부러 그런거 아닌거 알지? 골드스타 다 써간다 팔아야지 야야 야야 이 3만원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어? 여태 안남았는데 아 싸게 갑니다 싸게 저는 저렇게 양아치가 아니에요 해봤자 이거 만땅이 얼마 하지도 않는거 같고 딱 3만원에 깔끔하게 3회 남았으니까 3만원 맞지 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실패하면 5만원 살 때 5만원 일곱번 쓰면 3만원 약관을 잘 읽어봐야죠 약관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나 근데 이거 왜 연료가 달아서 없어졌네 아 아 연료 안들어있는거야 아 3개도 안들어있는거야 아 하나 들어있다 53 남은거 오케이 좋아좋아 괜찮다 이정도면 나머지 다시 팔면됩니다 있는거다 연료 땡큐 있는거 이렇게 올려준 사람 너무 고마워 난 없는거 올릴건데